이보다 더 나쁜 정권, 이보다 더 못된 정권은 없었다.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원래 젠버리라는 단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로 유쾌한 잔치라는 뜻으로 쓰여졌고 1860년대 미국에서 즐겁고 시끌벅적한 모임이란 말입니다. 유쾌하고 시끌벅적해야 할 젠버리 대회가 불쾌하고 온열 환자가 속출해 불만으로 시끌벅적한 국제망신대회 청소년재난체험대회로 전락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온열 질환 환자만 500명이 넘었고 병원을 찾은 사람들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변기는 막혀서 악취가 나고 물웅덩이에 발생한 모기로 고통받고 10kg짜리 얼음 4덩이를 구입하는데 8만원가량의 사비를 써야 하고 편의점에는 200미터 정도 줄을 서야 한다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장려라는 띠약볕 아래 어린 청소년들이 그늘막이나 나무 그늘 없이 노출되어 전세계의 우려와 각국 학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두한 미국대사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스카우트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을 표명했고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대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장에 상주하며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 그리고 관련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자국 학부모들을 향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기대한 만큼 만족할 만큼 준비를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더 송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난 상황에 준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외신들도 난리입니다. 대외 축소, 분산 배치, 긴급 자원과 인원을 증원해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눈떠보니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도 못 치르는 후진국형 난민 캠프 같은 재난체험 젠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휘발된 행정력을 한탄합니다. 한글자막 by 김정은